와 잘 쪘는데 진짜 잘 쪘는데 와 10점 와 대박이다 동점이 나오냐 첫번째 선수 최후의 1등을 가리는 도티선수가 출발선상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2013 제1회 도티배 높이뛰기 우승자는 누가 될지 달립니다 고고싱 내 감아왔어 두번 세번 뛰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뻥 와 날랐다 아 별로 안좋다 아 별로 못 뛰었어 5점 9점 오 그래도 9점있어 여기 14점 14점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점 뜰리면 14점 못먹으면 내가 이기는거 아니야 14점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한쪽이라도 센터에 잡으면 센터를 잡으면 여기 높은 점수 하나 먹었잖아요 9점을 요게 중요합니다 하이로 헬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음 선수는 두번째 결승전을 결승전을 준비하는 잠뜰 선수 자 준비됐나요 네 고고싱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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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로 여기 여기 보면 유리블럭으로 천장이 있거든요 나 왜 여기 천장에 부딪쳤네 0점 저기 잠깐 머리괜찮아요 어 어 머리에 반창고 붙였네 아 이거 한번 더하게 해주자 여성선수니까 특별히 배려해줄게요 어 아유 재도전 한번 더 주자 기회 아예 밝지도 못했으니까 진짜 얼마나 높이든가 우와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머리가 끼냐 거기에 달려 달려 고고 고고 저 14점이었죠 저 14점 또 이기자 어 실격 실격 가세요 가 가 가 아 이겼다 살 좀 빼라고 그니까 이겼다 또 이겼다 금메달 아 말도 안 돼 잠뜰 은메달 살 좀 빼라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오빠나 빼놔 아 너 동메달 아 동메달 아 1등 한거였는데 어떻게 저기에 머리가 끼냐 자 마지막 라운드에요 마지막 라운드 아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인데요 아 우리 달리기 한번 더 하자 이따가 마지막으로 어 근데 지금 맵이 부서져가지고요 아 달리기면 부서졌구나 거의 좀 채우면 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어디서 보 여러분 신기하죠 크리스마스라고 모장이 선물을 해줬어요 상자에 텍스처팩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하죠 크리스마스 상자 큰 상자는 이 녹색 선물 상자구요 작은 상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겁니다 요거 작은 상자는 와 이 모장이 잠수함 패치됐어 깜짝 놀랐다니까 맞아 진짜 이쁘다 이거 아 비콘 완전 변태님 244번째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디 좋다 이게 TNT가 이렇게 두개 설치되어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다들 활을 하나씩 드세요 활을 딱 들고요 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어렵더라고 이렇게 밟고 앞으로 가서 TNT가 딱 터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활을 쏩니다 그리고 활이 활이 이 화살이 TNT의 동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투포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지금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여기까지 밖에 안나간거야 그러니까 2미터 2미터 이 화살이 여기까지 만약 여기까지 와서 박힌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TNT 딱 설치해서 태경이 자리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알겠죠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아 비콘 개은님 감사합니다 우선 두개 고마워요 오케이 야 이번에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요 이거 2차 시기까지 하는걸로 오케이 TNT 좀 설치하고 어 TNT TNT 야 이게 은근히 되게 어렵더라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돼 가야지 갑니다 이렇게 밟아주고요 그래서 활을 쏴야되요 지금이야! 어떻게 됐어? 어디까지 갔어? 이게 어디까지 간거긴 한건가 어 거기 설치해줘 TNT 거기 내가 한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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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면 안되지 않나 아 맞다 여기 안된다 기억해놓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기 설치하면 되지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도티자리 저 여기 서있도록 할게요 비콘님 잘생기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저 아이 뭐 요정도면 괜찮아 이거 분명히 여기까지도 못오는 사람들 있을거야 아 왜 왜 내가 찔리지? 아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선물로다가 추천 한번씩 꼭꼭 눌러주시는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추천 감사합니다 활을 아래에다 쏴야되는거니? 잘 맞춰써야돼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한 두번 한번 해봐가지고 아까 갈게 가 다음 선수 다음 투포한 선수 닭선수 야 여기여기여기 태경이 자리 여기 여기여기여기 아 뭐야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태경이 여기였어 내가 봤어 너 여기야 태경아 먼저 하세요 나 여기 니 타이밍 잘못 맞췄어 TNT에 아예 안날라갔어 화살이 아 그래? 이게 진짜 멀리 날라가더라구요 저 영상 한번 보니까 와 완전 저기까지 날라가는 사람도 있다고 잘만 맞추면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선수는 아이몽 선수 투포한을 참 잘 던지게 생겼는데요 어디까지 날라가나 두고보죠 어? 뭐야 왜 안나가요? 지금 여기세요 여기 아 그냥 그 안에 계시면 돼요 그냥 아예 측정이 안되는 점수에요 자 다음 선수 모셔보죠 아 이거 왜 안나가지? 잠뜰 선수 모셔볼게요 아래에다 써야돼 여성 투포한 선수 과연 어디까지 날라갈지 다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야 연습하는거야? 오 오 자 준비됐나요? 고고싱 오케이 아이고 또 TNT 성급했네 성급했어 저기 갔는데 저기까지 여깄잖아 여기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여기 아직까지는 1차 시기는 제가 1등이에요 다음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죠 접니다 저 아 오케오케 저부터 합니다 다시 알겠다 1차 시기는 제가 1등 음 마음에 안들어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돼 아 이게 그렇구나 지금이다 아 지금은 무슨 지금은 무슨 아까 그게 최고다 괜찮아요 아직까진 제가 1등이니까요 1차 시기 여기에요 아 우리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 진짜 멀리하는 사람들 있던데 나 잘할 것 같아 이번엔 다음 누구야 다음 누구야 고고싱 태경선수 닭선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이게 TNT를 맞춰야되는건가 본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너 나랑 동점이다 TNT? TNT에 화살을 꼽아서 날리는거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닐걸요 일단 너랑 나랑 동점이야 TNT에 폭발 동력을 화살에 실어가지고 날리는거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쉬워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돼요 빨리하셔 다음 선수는 아이몽 선수 2차 시기에 도전합니다 한국 1206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뭘하든 개인신기로 어 아니 이 선수 이 선수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단 한번도 이 라인을 넘어가지도 못해 어 어 아이몽 선수 실격 나 정말 불쌍한데 한번만 넘겨 파워 실격 파워 실격 파워 실격 가차없다 가차없습니다 파워 실격 다음은 잠뜰 선수 보죠 잠뜰 선수 앞으로 고고싱 잘할 것 같아 선수 자격 박탈이래 가엾고 딱 간 자로다 어 아 이번에도 그냥 화살 쐈잖아 야 근데 우리 둘 셋이 어쨌든 공동이야 여기보다 더 멀리 나가는 사람 1등 하기로 하자 순서대로 계속 싸가지고 오케이 세명 남았죠 지금 일단 금은동은 가려진 상태에요 아 TNT죠 아 진짜 멀리 날려보고 싶다 욕심난다 욕심난다 멀리 날려보고 싶어 못날릴걸 망해라 망해라 여기다 아 어 아싸 하하하하 비키세요 화살이 뒤로 왔네요 화살이 뒤로 왔다 괜찮아 계속 쏠거니까 계속 쏠거니까 괜찮아 다음 태경이 밖으로 날리기 날리기만 하면 메달이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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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야 너 그냥 쐈는데 왜 여기야 어? 뭐야 이거 안 돼 이거 인정 못해 다시 해 왜왜왜왜왜 알았어 알았어 아 나 짜증나네 아 나 여기였나 나 그냥 막 쏴도 은메달이잖아 오빠 아니야 여기는 넘어야지 나보단 높아야지 여기보다 높게 가야지 여기보다 빨리해 야비 야비 야비하다니 원래 그런겁니다 우리 둘이 다시 우리 둘이 다시 2등 은메달 가립시다 뭐야 메달 가리는건 따로 해야지 은메달 가립시다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2번판에 따로 2번판에 따로 그럼? 그냥 2번판에 따로 오케이 오케이 난 어차피 금이니까 갑니다 아 진짜 제대로 쏘고싶다 멀리 날리고싶다 왜 이렇게 안되냐 어렵냐 아 어 어 자기도 봐 아 TNT가 생각보다 늦게 터지네 여기여기 아 아 아 아 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하지마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하긴 일러요 보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단다 슬램덩크 안선생님의 말씀 에헤헤 봤어? 봤냐고 우와 봤냐고 우와 대박 봤냐고 클라쓰 봤냐고 우와 봤어? 오 뜰라쓰 뜰라쓰 어떻게 했어? 뜰라쓰 우와 우와 대박이다 빠바바바바바 야 이거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한 선수가 나왔네요 대박이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솔직히 따지면 내가 1등이다 혀가 미끄러져가지고 잘못 말했네 신기록은 니가 세운데 내가 금메달이 도티러브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쉽다 아 자 금메달 일로와 얘 얘 어 되게 잘했다 티슈님 감사합니다 다들 뭐하는거야 은메달 은메달 여기 저는 동메달 저희 메달 없는 분 어디가셨나 여기여기 보수공사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보수공사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 오케이 달리기 마지막으로 달리기 한 번 더하고 최종 합산하도록 할게요 아 달리기 하면 또 나왔대 이번에 좀 라인을 바꿔볼까? 나 여기 할래 세 번째 라인 할래 어 어 아이몽 형님 여기 인코스에 인코스 처음 시작 저의 시작버튼 옆에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고 눌러주세요 하나 두을 둘반 눌러도 어차피 카운트가 돼요 어차피 양털 양털 사라지니까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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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프 점프 달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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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아싸 TNT 여기서 TNT를 이용해서 점프를 해야됩니다 아까 못보셨던 분들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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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린다 아직까지 내가 더 빠른 것 같아 TNT를 빨리 설치해야돼 제발 제발 넘어가 TNT 오 오케이 와 멀리 날았다 멀리 날았다 멀리 날았다 나 빨리 간다 와 잘한다 아 한번 해보니까 또 익숙해졌지 이게 점프 점프 나이스 오케이 달려 달려 탱이 형이 실패했나보다 실패했지 아니야 아니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아니 아니야? 이제 두 발로 달려야겠다 어 안돼 안돼 와 점프 잘한다 점프 아직 일자 코스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직 승부를 결정짓긴 일러요 점프 점프 저 이거 안 터지는데 실패 으앗싸 아 역전했다 안터지는 것도 실력이지 안터지는 것도 실력이지 안터지는 것도 실력이지 아싸 태경오빠 실패해 으야아 점프 점프 오 잠뜩 그새 따라왔네 야골을 대박이다 이제 이제 일자 코스 일자 코스 일자 코스 나온다 일자 코스 나온다 실패해라 아직 아니구나 일자 코스 점프 오 넘어갔다 넘어갔어 빨리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승부를 가르는 일자 코스 안 돼 태경오빠 야 너 역전당했냐 아 나 실패했어 실패했어 야 오케이 날라 날라 달려 달려 이거 벌써 따라갔어 마지막 스파트 안 돼 내가 이길거야 어 여기서 실패하면 끝장이다 오 성공 오 넘겨졌어 오오 티티딤 넘겨졌어 아 티티딤 넘겨졌어 아 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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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1등이지? 어 내가 1등인데? 내가 1등인데? 아니야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1등이지? 나도 아무도 없었는데? 뭐야 그럼 공조기 1등인데 아 이거 비디오 판독이 안되는데 이거? 내가 1등이지? 잠깐만 이거 누가 1등이야 내가 1등 아닌데? 어 내가 1등인데? 내가 1등인데? 머거님 감사합니다 머거님 와 서포터가입 고마워요 180번째 서포터가입 환영합니다 내가 1등이지? 아 나 이거 비디오 판독 해봐야되나? 그럼 내가 이길텐데 모르겠네 이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화면이 지금 오른쪽에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못봤을수도 있어요 야 이게 심판이 없어가지고 그러하네 그러면 잠뜰님이랑 저랑 어 멀리뛰기로 가립시다 1등 어때요? 왜 하필 멀리뛰기? 멀리뛰기가 재밌어 아니 자기가 잘하는거 하는거잖아 아니 아니 이걸로 이거 이거 센터 맞추는거 에이 활은 실패할수도 있으니까 이거 잠뜰님도 아까 잘하드만 나 머리 박을거 같은데 이걸로 결정하자 마지막 금메달을 결정하자 일로와요 나부터 할게 오케이 간다 마지막이다 간다간다 허이짜 허이짜 지금이야 우와 안돼 안돼 아 나 안에만 들어가면 1등이야 아 안에만 들어가면 금메달이야 2차 시기까지 할래? 그런게 어딨어 알았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천장에 머리 박아라 천장에 머리 박아라 천장에 머리 박아라 준비됐나요 고고씽 고고고고 아니 왜 아 내가 앞으로 나가는 타이밍을 잘못 잡았어 여기 잠뜰 실패한다 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봤어? 몇 점이야? 9점 7점 9점 9점인데? 아 9점 7점이네 16점이네 16점이네 아 TC님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짜증나 축하해 일로와요 그래도 나 은메달이야 괜찮아 공영이 그 동메달이야 아 그래 니가 꼴중있냐 아까 1등 했으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정리하도록 하죠 저 금메달 4개 12점 금메달 4개 12점 은메달 2개 4점 더하면 16점 17 18 19점 저 총 19점 19점? 321이지 321 321 저 19점 나도 19점 너도 19점이라고? 321 9 다음 잠뜰림은? 저도 19점 거짓말하지마 진짜로 금 3개 은 4개 동 2개 어 나랑 똑같아 아희몽님은? 저 0 9점이야 0 9점 아 9점? 9점? 야 19점? 와 동동 1등 3명이다 어쩔 수 없다 이걸로 결정하자 이게 제일 재밌다 아 뭐야 이걸로 결정하자 와 어떻게 이런 변수가 나오냐 오 오케이 태경이부터 해 나부터 할게 아까 우리 했으니까 와 어떻게 이러냐 허리 좀 풀고 우승자를 정하는 최후의 점프점프 허리 허리 풀고 나도 허리 2풀고 그게 또 푼다고 되나? 간다 탈령 4번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 어어 야 잠깐만 어 저건 어 8점 8.9점 17점 뭐야 어 야 너 뭐야 뭐야 저리가 짜증나 아 아싸 아 뭐야 뭐야 대박 대박 잘 뜬다 오 아니 이게 이게 높이 뛰진 않았는데 포멀선을 그렸어 얘가 짱나 공포에 45도 공포에 45도 공포에 45도였어 어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저 가요 0.0.0 빵빵빵 와악 땄다 빠다 빠다 빵빵빵 안돼에에에에에에에이 아싸 2등 확보 나 왜 이렇게 못해 이거 부럽다 나 이거 너무 못해 안에만 들어오면 또 매달이네 혹시 몰라 혹시 모른다고 혹시 못될수도 있다고 달려보세요 딱 센터에 떨어져 10점 10점 나올수도 있지 맞아 아까 차라리 잠뜰 1등해라 닭한테는 못주겠다 우와 잘 떴다 센터로 센터로 화면 잘 맞춰 아 나 2등이야 왕관 써야지 일로오세요 세레모닌 해야지 여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상이요 거기 꼴등하신 분 있잖아요 구경해주시고요 스샷이나 좀 찍어주세요 여기 금메달 1등 일로와 여기 동메달 여기 서야지 자 먼저 저부터 갑니다 가시죠 3등 올라갈게요 부정탄다니까 하하 제 1회 도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도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메달이에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야호 메달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은메달 입장하죠 아이고 여기 잠뜰선수 은메달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렇게 재밌게 방송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도티님을 이겨서 좋네요 하하 두고보자 헤헤 용서하지 않겠다 헤헤 다음 맘에 안들지만요 금메달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오라고 빨리와 빨리 오라고 빨리 빨리 못와 빨리 오라고 자 소감 한번 들어보죠 소감 오케이 자 클로징할게요 으흥 아ляются ways 주제에 주제에 어떻게 1등을 했대요 Ну 뭐 당연한 결과라서 이럴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겸손하지 못해요 어 금메달리스트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이거 안티 생기는거 몰라요 뭐 신 above Out 김현 ק치ателей 김현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이러는거 봤어요? 와 이게 진짜 닭스러운거 보소 이거 이렇게 닭같애가지고 와 管 drew 두둥아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승부를 승부에 승복하는 멋진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이니까요 자 스샷 찍죠 꼴등하신 분 저 뒤쪽으로 좀 가주실래요? 뒤쪽으로 좀 가주세요 왠지 주인공같으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아니 장난이 장난이 이리와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구요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 메리 크리스마스 뿅 메리 크리스마스 뿅